우리 한빈씨입니다. 한빈씨 빛이 좋습니다. 네, 인간형 아이돌 한빈씨. 정면부터 첫 번째 포인트 하겠습니다. 리더, 말투자라는 우리 엘씨 능력을 갖춘 금빛 향기. 햇살 같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 웃음까지. 자,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가겠습니다. 활시위를 한번 함께 봅니다. 전담 위로 활약하고 있고, 또 미래. 여러 가지 탈락을 어디까지 뽐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엔 왼쪽 공단 타고 싶은 걸음걸이. 첫 번째, 전담 포즈를 가겠습니다. 조답 대표님의 주원, 김지욱입니다. 세버 김지욱씨의 전역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면 동호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만진다. 멤버, 지우는 듯. 자, 외촌讐인 장하옥은, 정면 도호 첫 번째 포즈를 찍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로 보여주세요. 겨우 왼쪽 기상력 맥킹은 정병력과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맥킹은 왼쪽 기상력 맥킹은 정병력과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맥킹은 왼쪽 기상력 맥킹은 정병력과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맥킹은 매력적이죠. 공정맥. 그리고 닉메인으로 햇살 백효. 인간 비타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핸드바이어트. 우리 맥킹은입니다. 알죠? 자, 우리 모두 셋이 주먹의 기자님들도 멋진 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쥬얼 페인보커. 단아지상의 감독이 되시고 영찬단아지입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두 번째 포즈. 아, 좀 더 귀여운 포즈. 아, 기자님들에 마음을 치렀거든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 기자님들 보고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포즈. 아, 포즈. 네. 아, 자신감던 수명포즈를 취해보고 있습니다. 아리켓 씨. 자, 우리 균일이 씨.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소통능력이 최대한 우리 균일이시고요. 비율이 정말 강합니다. 특히 나오는 기자님들이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원래도 좋은 비율이 더 높아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 넘치는 비율에. 우리 균일이시. 최근에는 쇼몰락 공신의 MC까지. 많았었죠. 네, 역시 뭐 사랑스럽게 포즈를 진행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왼쪽 기자님의 모습이 포즈입니다. 첫 번째 포즈. 네,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우라가 남다른 우리의 황홀씨의 모습을 멋지게 담아주십시오. 두 번째 포즈가 높다는 것 없이. 여러분은 지금 조금 더 높은데. 오픈을 해서 날렵다는 것 같네요. 자, 번째 포즈 바로 받겠습니다. 황금 막내. 하은유진입니다. 막내 중에. 야이구 자랑. 우리 균일이시. 두 번째 포즈라고 너무 많습니다. 네, 변진리 벌칙을 받게고요. 역시 우리 우리 균일이시. 이 균일이시. 이 균일이시. 이 균일이시. 이 균일이시. 이 균일이시. 그 균일이시. 그 균일이시. 여기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고지 포즈. 추난. 포즈. 자, 추난은 좀. 기르기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로 베이스원의 첫번째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멤버들을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대충 앞, 두번째 포즈. 아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첫번째 포즈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께 두번째 포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임없는 은행의 포즈를 하고 있고, 또 호세대의 아이콘. 제로 베이스원의 개인기사진 앨범 사진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하십니다. 네, 그럼 멤버 개인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 한빈씨. 저게 무슨 영상이냐? 양파만 봐주세요. 저게 무슨 영상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